오토GPT는 사실 챗GPT에 관심있어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봤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핫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챗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챗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오토GPT는 써보고 싶은데 코딩이니 파이썬이니 하면서 개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못 쓰고 계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께 에이전트GPT에 대해 정말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에이전트GPT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허나 사실 이 에이전트GPT는 오토GPT에서 파생된 서비스입니다. 오토GPT는 사실 챗GPT에 관심있어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봤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핫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기터비나 유튜브에 이미 이와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이전트GPT를 선택하고 이를 영상 컨텐츠로 다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토GPT가 다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코드를 사용하고 개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치부터 실사용까지 개발 지식 없이는 가동하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만, 저 또한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참고하여 사용했었고, 저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다루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에이전트GPT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에이전트허브입니다. 오토GPT는 써보고 싶은데, 코딩이니 파이썬이니 하면서 개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못 쓰고 계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전트허브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 에이전트GPT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오픈AI에서 발급받으신 API 키가 필요합니다. 오토GPT 작동을 위해서는 오픈AI API 키뿐만 아니라, 구글 API 키, 구글 검색엔진 아이디 등이 필요한데, 에이전트허브는 오픈AI의 API 키만 있으면 됩니다. 값을 입력하는 곳은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에이전트의 이름을 입력하고 에이전트를 설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에이전트GPT와 다른 부분이네요. 목표는 최대 5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오토GPT와 똑같습니다. 맥스 스텝수는 결과값의 수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추가 세팅 부분에서는 따로 건드실 것은 없을 것 같고, 일전에 같이 살펴봤던 템퍼레이처 부분이 있습니다. 0에서 1로 설정이 가능하며, 0.5 정도로 설정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직접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의 이름은 브랜딩GPT로 설정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할 예정입니다. 에이전트의 소개는 챗GPT를 통해 퍼스널 브랜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전략을 검토하는 AI로 입력했습니다. 5개의 목표는 각각 챗GPT로 개인 브랜딩 전략 연구, 골1 챗GPT로 개인 브랜딩을 위한 계획 개발하기, 골2 개인 브랜드 수익화 계획 수립하기, 골3 한국에서 퍼스널 브랜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널, 플랫폼 또는 시장을 조사, 골4 위에 모든 목표에 대해 3번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완료되면 마크다운으로 작성, 골5으로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골5는 이런 식으로 AI에게 요약 내지 정리를 요약하는 식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맥스 스텝스를 저는 30으로 설정했습니다. 맨 처음 에이전트 허브로 사용했을 때, 스텝 설정이 옵셔널이라 따로 건들지 않고 사용을 했었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해서 50으로 설정했었는데, 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군요. 또한, 오픈 AI에서 제공한 API 키를 사용하기에 크레딧이 차감되는 걸 다 아실 텐데, 원스텝에 약 10원, 명령당 1센트입니다. 사실 50으로 설정해도 600원 정도밖에 빠져나가지 않았지만, 크레딧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30 정도로 설정하시고 돌려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스타트 에이전트를 누르시면 에이전트 GPT, 그리고 오토 GPT처럼 에이전트가 일을 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크리티시즘인데요. 에이전트 스스로가 찾고 학습하면서 어떤 점이 부족했고 보완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반영합니다. 꽤 방대한 양의 정보가 로딩되는데, 기다리신 뒤 작업이 완료되면 이렇게 텍스트 형식의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맥스 스텝스를 50으로 설정했을 때는 동일한 조건에서 5개의 텍스트 파일이 나왔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파일을 다운받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메모장에서 오픈이 되며, 알아보기 쉽게 요약이 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추천드렸던 번역기, DBEL을 이용해 이를 번역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이전트 허브의 번역이 좀 더 깔끔하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답변 또한,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되는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얻은 결과가 없을 토대로 세밀한 전략을 세우거나 구성하려면, 이를 챔 마인드에 작성하신 뒤, 마인드맵을 뻗어나가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오토 GPT, 에이전트 GPT, 그리고 에이전트 허브까지 다뤄봤는데요. 사실, 각 장단점이 있겠으나, 어느 하나 뚜렷한 것이 없기에, 여러분이 가장 사용하기 쉽고, 또 잘 맞는 걸 골라서 사용하시면, 엄청난 업무 효율의 상승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